기막힌 나라로 접어드는 그 시점이 이제 10일 남은 겁니다.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이후에 두 달 동안 단 한 단어 한 말도 안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겁이 나는지 대통령이 되는데 뭘 그렇게 보신을 하는지 기막힌 현실이죠. 100일이 다 되어 가지만 단 한 단어 단 한 마디도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나라를 지키라고 대통령 시켜준 거지 본인 이렇게 대통령 짓 하라고 이러면 시켜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관점에서 인천광역시의 4.15 총선이 얼마나 심하게 조작이 됐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 또 다른 측면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측면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자료가 바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일이 통계법칙은 선거의 경우에는 표본의 수가 크기 때문에 4박 5일 차이를 두고 벌어지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후보별 투표자들의 지지도는 각거나 아주 비슷해야 된다. 오차가 크더라도 3%를 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현대 통계학이 주는 일종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그냥 부서지게 되면 통계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되는 겁니다. 통계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되는 것이 2020년도 4.15 총선 뿐만 아니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대한국의 모든 공직선거는 통계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되는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인천광역시에서 여러분들 치료진 선거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복잡하시니까 맨 마지막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 아니고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천의 더불어민주당 조택상 당일과 사전의 격차가 8.52%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두고 저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미친 숫자다 이렇게 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표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사전투표 표를 듬뿍 넣어줬으니까 이렇게 큰 수가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경쟁자인 미래통합당의 배중연 후보는 플러스 8.30이 나왔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여러분 뭡니까? 사전투표 표를 많이 빼앗겨도 뭡니까? 8.30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 나옵니다. 전희경은 7.2, 허종식은 마이너스 9.30, 남령인은 마이너스 8.93, 유상인은 플러스 5.6 이렇게 쫙 나옵니다. 연수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경욱은 플러스 7.2, 정희령은 마이너스 10.39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사전투표 참가자 수 기준으로 여러분들 총조작률이 나옵니다. 중구 강화군 웅진군 같은 경우는 16.82%를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또 다르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라는 그런 여러분들 소위 선거 데이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모든 선거 데이터가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입니다. 이 선거 데이터 보시기 바랍니다. 엉망진창입니다. 0에서 3 사이에 있어야 될 모든 수치가 거의 10%에 육박합니다. 부평구 갑 이승만 더불어민주당 마이너스 9.67, 미래통합당 정유섭 플러스 9.33, 인천 부평구 을 홍영포 민주당 마이너스 10.26, 강창규 여러분들 플러스 8.77 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아니라 숫자를 바꾼 겁니다. 당일투표 득표율 빼기 사전투표 득표율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뭘 이야기하는 건 선거 데이터는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선거 데이터가 우리 함께 말해 주는 것은 바로 사전투표 조작에 의해 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넘겨준 겁니다. 어느 레벨에서 투표소 레벨에서 그것을 좀 총조합해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10% 내외고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0% 내외가 나온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이 소위 선거부정의 증거물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선거 데이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내놓는 생산품입니다. 최종 결과물입니다. 그 최종 결과물의 바탕을 두고 후보의 당락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막힌 선거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생산품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해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정도의 숫자가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해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침묵하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7월 28일 날 예상대로 원고척 기각, 민경욱 패배 이렇게 나오면 그냥 이걸로서 대한민국은 그냥 행정부가 여러분들 선거 부정을 해결할 가능성도 없어지는 거고 사법부가 여러분들 선거 부정을 해결할 가능성도 없어지는 겁니다. 국민들은 물론 재앙 안 할 거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사람은 떠나든지.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두 번째 간침에서 인천광역시에서 일어난 일을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득표율을 가장 아름답게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이런 자료입니다. 이거는 신민디님이 제공한 겁니다. 이런 미친 자료들이 다 나온 겁니다. 모든 곳에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은 이렇게 10%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로 모두 다 민주당은 플러스 9에서 플러스 12가 나오고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0%가 나오고 마이너스 6%. 이정미 후보도 뭡니까 항상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동레벨에서 마이너스 값을 합친 것은 플러스 값하고 거의 일치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모든 곳을 다 한 겁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인천광역시도 전부를 다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연수구 어리 이렇고 연수구 갑이 이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뭡니까 1억 퍼센트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선거 데이터가 그냥 뭡니까 범죄 정거물입니다. 이게 광화군 웅진군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해도 겨우 미래통합당이 이긴 겁니다. 광화군 웅진군은 그것은 당일투표에서 현저하게 이겼기 때문이겠죠. 인천광역시 여름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값 다 여러분 뭡니까 좌우대칭의 어마어마하게 큰 차익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그리고 여러분들 민주당은 항상 플러스 미래통합당은 항상 마이너스 수백 군데 중에서 한 군데도 한 군데의 투표소에서도 미래통합당이 사전투표에 승리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게 부평구 어리입니다. 똑같습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한 것은 전산 프로그램을 돌렸기 때문에 그 모양이나 이런 것이 똑같습니다. 이게 동구 미추흑을 어립니다. 안상수 남영희 윤상현 윤상혜 씨가 운 좋게 가신가신하게 이겼죠. 남영희 씨가 4.15 총선 끝나고 나 재검표를 신청했다가 며칠 만에 뭡니까 그냥 급히 그걸 그냥 철회해버렸죠. 몇백 표 자루졌는데 다 조작을 한 겁니다. 플러스 4에서 플러스 11% 정도로 이렇게 대한민국의 선거가 모두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전익영 후보는 항상 마이너스 값입니다. 경쟁자 허종식은 항상 플러스입니다. 정의당 문영민은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동레벨로 여러분들 전익영과 문영민을 합친 마이너스 값이 허종식의 플러스 값하고 일치할 겁니다. 이렇게 모두 다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그래서 7월 28일 날 첫 번째 선거 공판이 나오고 나면 그다음에 부정선거를 찾아내고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사법부 자체가 부정선거를 밝힐 의사가 없고 그냥 선관위 측을 변호한 쪽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 나라 자체가 뭡니까 그냥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부끄럽게 돼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신임 대통령도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 수단이나 사법적 수단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선거를 자리 잡게 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 인천광역시에서 본 사례는 그냥 빙산의 일각입니다. 4.15 총선에 이뤘다는 모든 것을 그냥 대표하는 사례가 인천광역시 사례고 이 인천광역시 사례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여러분들 총선, 2022년도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던 3구 대통령 선거, 정권이 바뀐 다음에 여러분들 있었던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뭡니까 조작률만 다르지 조작 방식은 다 같은 방식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투표소 레벨로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 수의 10%, 15%, 20%를 여러분들 빼앗아 가지고 누구한테 밀어주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밀어주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초, 마초가 뭡니까 실물 위조 투표자 투입됐고 개표가 끝났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결과하고 투표함의 이름 투표지수는 일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로 그냥 끝난 겁니다. 그런데 법원이 예상치 못하게 130여 군데에서 뭡니까 정거 보존을 위한 투표함을 제출하라 하는 그 피 뭡니까 투표함에 있는 투표지를 다 파쇄하거나 소각시키고 새 투표지를 만들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거를 제출한 것이 재검표 현장에 있는 빠빠단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가 된 겁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해서 신인 대통령은 단 한 마디도 입을 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시 밝힐 의사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 지지율이 높으면 밝힌다 이렇게 하지만 그건 지지율 여부가 아니고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의 문제고 선학 개념의 문제고 그다음에 투표를 바라본 시각의 문제지 천상정치검사인 겁니다. 선택적 수사를 하는 거죠. 선택적 수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대통령 재임하고 있을 때도 그냥 선택적으로 뭡니까 그걸 안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떻든 간에 저도 7월 28일 날 이 문제가 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야 안 되겠냐 생각 때문에 그전에 인천광역시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